4위 영화는요? 제가 형님 손 좀 줘보세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몰라 저러고 가 왜 이리나팜 4위는 이리나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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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작입니다 2007년작이죠 저도 높이 마기로 했어 진흥사랑 우리 이리나팜씨 이리나팜은 다국적 배우들과 스태프들 배우들과 스태프들 이루어진 그래서 약간 배경은 영국인데 영국영화에요 근데 역시 영국영화 같지가 않고 저도 그랬어요 동국권영화 음악도 약간 그렇잖아요 음악은 기타 하나로 다 떼었더만 전자기타 하나로 샘 가바라스키 샘 가바라스키 감독의 영화구요 이 사람은 광고인 출신이고 까니나 뉴욕광고제에서 5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잘나가는 감독이었어요 CF감독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로 딱 이 영화로 그냥 아주 인상적인 세상의 영화를 선보였구요 이 영화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을 못 받았어요 상을 못 받았는데 당시에 그 금곰상에 노미네이터 됐고 또 이 주연 여배우가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또 최고평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마리안 페이스플 나오죠 마리안 페이스플이 주인공 맥이 할머니죠 그렇죠 좀 젊은 할머니 할머니이자 자기 그 업소에서의 이름은 일이나 밤으로 이 영화에서 설정은 50살인가 뭐 그래요 아 그래요? 사실 마리안 페이스플 날이 많죠 마리안 페이스플이 저는 누군지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세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요 이 영화 보고서 마리안 페이스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네 젊었을 때를 보셔야됩니다 아 선생님 누구야 이게 가수에요 가수 네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구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상류층에 아주 그냥 귀족 출신인데다가 열일곱살에 팝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60년대 아이콘스타 그렇죠 예쁘고 노래 잘하고 돈 많고 네 그러다가 그 롤링스톤즈의 믹재거를 만나서 그렇죠 연인이 됐죠 네 믹재거를 여자친구로 네 근데 믹재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뭔가 섹스 스캔들과 마약 중독 이런걸로 이제 완전 추락해가지고 마약의 아이콘이었죠 마약의 아이콘 마약 페이스플 하면은 막 골초에다가 맨날 마리와나 이런거 갖고 다니다가 걸리고 이번에도 우리 그 무슨 빅뱅 그 당구 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 그때 또 히피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브리티쉬 인베이션이라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가수들 있죠 비틀스를 필두로 그 중에 하나였고 롤링스톤즈의 믹재거 여자친구로 유명했고 그 롤링스톤즈 노래 중에 거의 유일한 발라드가 하나 있어요 As Tears Go By랑 우리 처음에 불렀죠 그래서 이걸 롤링스톤즈가 그 다음에 자기네 앨범에 나중에 넣었어요 이 노래가 하도 히트를 해가지고 그 이 노래를 믹재거와 기타 등등 롤링스톤즈가 만든 노래죠 저는 이렇게 유명한 분은 몰라도 큰일수로 할 뻔했어요 내가 그냥 뭐 그냥 일이나 팜인줄 알았고 그냥 일이나 팜인줄 알았어 아 근데 젊었을때는 되게 예뻐요 또 예쁘고 아니 근데 저는 연세가 좀 있는 모습도 되게 좀 예뻐 보여요 예뻐요 그러니까 런던 교회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인데 네 런던에서 좀 기차로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군포? 왜 또 군포야 군포에 안 좋은 기억이 오산? 평택? 오산, 평택 뭐 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천안 뭐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렇죠 손자가 하나 있어요 올리라는 손자가 올리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죽었고 혼자 이제 사는데 아들은 하나 있는데 아들은 결혼을 해서 손자를 예쁜 손자를 하나 낳아서 손자 보는 맛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마을이 작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고 뭐 서로 소속들이 다 아는거죠 그렇죠 누가 뭘 하고 지금 뭐 뭘 이슈가 뭐고 이거 다 아는데 근데 이 올리라는 손자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죠 그렇죠 온 가족이 매달려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엄청나게 돈도 많이 빌려주고 뭐 그래서 거의 집안도 파산 지경이 된 거죠 집도 팔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영국은 국민의료보험제인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 이리나팡 역을 맡은 마리아나 페이스플이고요 그 아들 역 아들 폴 역으로 케빈 비숍이라는 영국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냥 아들 같아요 근데 생긴 거는 저기랑 좀 비슷해요 그레키니어 아 그러네요 그레키니어랑 좀 닮았어요 약간 닮았는데 네 좀 못났어 이 아들 아휴 아주 평범한 애인데 되게 공감 가요 사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 라스트 씬 있잖아 또 네 네 그리고 며느리 사라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네 애도 또 며느리는 또 이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자기 시어머니랑 남편도 개무시하고 네 이미 지쳐있는 거야 애가 너무 아팠으니까 그렇죠 애 수발하느라고 뭐 잘 못 챙기니까 막 이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시어머니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키 네 그렇죠 미키라는 섹시 네 이 정도 배우는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리나 팜입니다 자 이리나는 사람 이름이고요 여자 이름이죠 약간 동구권 이런데 이리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팜은 손바닥 손바닥을 팜이라고 그러죠 그 야자나무도 팜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이리나의 손바닥 좀 되겠습니다 번역하자면 이 분의 직업은 뭔가요 이야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입에 올리기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우리 다 성인이니까 어 어 그냥 형 어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이게 영화 얘기 듣다 보시면 알 텐데 어가 뭐 있지 어 이 저기 영어로 하자면 아 제가 얘기할게요 어 그냥 그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이제 직업인데 손바닥으로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구멍이 열려요 어 구멍 그러면 이제 벽 뒤에서 코인을 넣으면 네 구멍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이리나가 네 이리나가 이제 구멍 뒤에서 벽 뒤에서 손으로 네 여기 영국에서는 왱크라고 그러네요 또 왱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저크 오프라고 하죠 손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이게 우리도 있어요 이 명칭이 그렇죠 있어요 대신 쌍디귿으로 하는 거 대신 쌍디귿 아 명칭이 있다고요 대신 쌍디귿 대신 쌍디귿 대신 쌍디귿 방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있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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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아 왜 이렇게 따지고 그래 아니 뭐 얘기 못할 거 없죠 대딸방 대딸방이라는 게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이 모른다고 뭘 몰라 다 알지 진짜 몰라요 다 알어 확실하게 누군가 얘기 안 해주면 진짜 모른다니까요 넌 주변에 진짜 몰라요 진짜 제가 주변 분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뭐 어디 아 그러시겠지 주변 분들이랑 그러시겠지 주변 분들이랑 우리 주변 분들이랑 그러시겠지 누가 다 알어 왜 몰라 뭘 그게 다 알 거라는 건 남자 생각이야 암튼 대신 쌍디그리를 해주는 방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유사성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키가 이 시스템을 일본에 가서 보고 왔다고 그렇죠 이거 런던에서 하는데 우리 집 밖에 없어 라고 자랑스럽게 도쿄에서 배운 근데 암튼 스토리를 좀 설명을 스토리 방금 얘기하자면 아니아니요 스토리 설명을 안했어요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매기가 네 이 올리라는 이 손자한테 이제 생이 그렇게 남지 않아서 희망이 별로 없어요 암튼 영국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호주에 가면 그렇죠 이 병에 지금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팀이 있고 그렇죠 그 팀에서 다행히 이제 이 아이를 받아주겠다 올리를 봐주겠다 네 그러니까 치료비는 다 그쪽에서 내주는데 대신 체제비 같은 거 그렇죠 비행기 값이나 체제비나 입원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내야 된다 근데 5년 동안 이 가족이 여기 다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완전히 개털됐죠 집도 이미 다 잡히고 대출받으러 가진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여기 가서 돈 빌리려고 하고 저기 가서 돈 빌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나자빠져 있는데 이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네 아버지는 심지어 이 아빠 그 폴 폴 폴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그걸 참 잘 그렸어요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고 이제는 막 마지막에 폴이 한번 터지잖아요 네 나 정말 누군 하라고 그러고 누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터지잖아요 엄마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거기서 이 폴의 그거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김병혜 효자 없다고 지금 애가 아픈데 그래서 이 여자 이 며느리도 폴 와이프도 그렇게 애가 냉랭하고 찐이칼해진 거지 그래서 중간에 집 얘기를 하면서 집을 팔았는데 그 판 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 전혀 없고 지금 다시 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했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할머니만큼 이 아이의 병 앞에서 지금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기만큼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고요 진짜 남편은 이제 미망인이죠 남편은 죽고 혼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병에 걸린 거고 난치병에 걸린 거고 그래서 이제 상심에서 가다가 갑자기 그 섹스월드 뭐죠 섹시월드 섹시월드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 그냥 호스테스 구함 호스테스 구함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그냥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 되는 건 줄 알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을 구해야 된다고 뭐 직업 속에서도 가보고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 나이에는 지금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키가 업소의 주인 섹시월드의 주인 미키가 처음에 할머니 사실 그냥 가시라고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여기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 사람도 황당한 거죠 그 앞에 호스테스라고 써있는 거를 보고 들어와서 호스테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청소하고 뭐 이런 얘기 뭐 차 마시고 뭐 차 마시고 맥이가 그랬더니 미키가 그건 왕곡한 표현이다 그렇죠 여기서의 호스테스는 유포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곡하게 표현한 거다 근데 거기에 이미 그런 업소라는 게 다 나오죠 보면은 계속 이렇게 스트립바 풍경이 계속 나와요 거기가 종합 섹스 센터죠 뭐 이렇게 스트립바이기도 하면서 무슨 뭐 비디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이나 파미라는 그런 구멍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일본에서 배워왔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뭐 그런 거 굉장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진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맥이한테 손을 한번 손 좀 줘봐요 손 좀 줘 손 좀 달라고 손을 이렇게 보더니 손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부드럽네 손이 참 부드럽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해볼라우? 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아유 싫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죠 처음엔 돌아가죠 네 처음엔 돌아가는데 이제 아이의 상황이나 못 이겨서 다시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영국은 이제 주급 단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박지성 뭐 축구할 때 보면 주급 얼마 근데 영국은 주급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맥이한테 일주일에 얼마 100% 파운드 근데 돈이 상당히 크니까 큰 돈을 주는 거야 놀라서 그래서 이제 참 그 여자가 나오죠 여기서 그 루이상가? 약간 동양계 선배 어 선배 맥이한테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사수 걔가 나중에 일임팜이 너무 잘하니까 잘리잖아 그래서 맥이가 거기 찾아가는 장면도 나오죠 그 집에 되게 냉대를 받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영화가 참 그 내가 아까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다니엘 블레이크 다니엘 블레이크 그 영화 보면은 약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우리 뭐 유럽에는 사람이 애들이 무슨 병 같은 거 걸리면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고 그럴 거 같은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좀 소재는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하죠 약간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은 영화에요 그 저는 한 중간 영화 중간부터는 계속 울면서 봤어요 아 그래? 어디서부터 울었어? 아무튼 중간부터 울었어요 아 그 왜 그 나중에 이리나팜이 그 일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쵸 런던의 최고의 오른손이라는 런던에서 당신이 최고의 오른손이라는 피러스 앨보도 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인정을 받는데 애가 아커가 되는 거예요 올리가 빨리 가야 되는 거야 호주에 빨리 가야 되는데 돈이 큰 돈이 당장 필요한 거죠 그쵸 나는 지금 돈이 빨리 필요하다 맞다 맞다 그런데 급전 급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랑 미키한테 미키한테 딱 쇼그로 딱 치는 거죠 6천 파운드 네 6천 파운드를 나한테 선불로 땡겨주고 그쵸 그럼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사실 미키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을 뭘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자 환율로 870만 9356원입니다 오 진짜 큰 돈이네 6천 파운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네 870만 원 아 870만 원 아니 이게 10년 전이잖아 이거 2006년인가 2007년 영화잖아요 네 2007년 2007년 그러니까 그때는 파운드가 더 높았어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거 느낌상 천만 원 정도 그때 유로 두 배였으니까 너 생각한 것보다 안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난 훨씬 더 큰 1억 단위 1천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1억 단위까지는 아닌데 몇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사실 근데 풍부원 선임이 갑자기 어디 가서 천만 원이 튀어나와 이미 그리고 여기는 다 쥐어짜서 뭐가 없는 거야 어디 해도 10원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비행기 값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 조차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이제 분리 사람한테 다 빌렸고 다 빌렸고 그것도 나오잖아요 집담보대출도 안 나온다고 그렇죠 집도 안 나오고 그것도 그래서 그 미키한테 그 돈을 딱 받아 와가지고 엄마가 쇼부를 탁 쳐가지고 현찰로거든요 현찰로 현찰로 애한테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지 말고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죽어도 너한테 말 안 할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걸로 빨리 우리 올리 빨리 데리고 가라 최대한 빨리 날짜 잡아서 손주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 엄마의 표정 그 할머니의 표정과 암튼 저는 거기서부터 계속 울었던 거 같아요 거기서 공감을 했구나 아들한테 한 거야 아니면 맥이한테 맥이한테 했죠 맥이의 그 마음에 할머니의 마음에 할머니의 마음에 울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나는 그 끝에 딱 그 앰뷸런스 앞에서 도리어 거기서는 저는 거기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얘기가 이게 따라 나섰는데 영화 서너 번 봤는데 항상 그 앰뷸런스 앞에 아들이랑 딱 안을 때가 어떤 감정의 이완이 오는 거 같아요 저는 중간 중간쯤에 공감을 많이 했네 아니 영화가 참 따뜻해요 그 소재의 불편함을 지나면 그리고 그 소재라는 거가 사실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아까 디귿 쌍 디귿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우리 전에 뭐 19금 영화 했을 때 우리나라 이 윤락 여성 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200만 명 이라잖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즉시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 그렇게 녹여낸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약간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손자의 병원비를 위해서 그 전선에 뛰어든 그래서 참 이런 거를 트래직 코미디라고도 하죠 트래직 코미디 되게 파라독스죠 비극적 코미디 약간 되게 웃긴 상황인데 되게 슬픈 상황인 거죠 우픈 그렇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랑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할머니의 정말 끝없는 희생의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서 기반한 행위잖아요 그 자신의 행동이 그리고 이 맥이라는 이 할머니의 역이 사실은 진짜 시골마을에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 일에 뛰어든 되게 착해 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의 이 모습에 미키조차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업주 사장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 그 모델로서만 보던 이 일이나 팜으로만 바라보던 그렇죠 그냥 종업원인데 네 종업원으로 바라보던 이 사람의 그 깊은 그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키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여성분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런 여성분 네 이런 여성분 만나기 힘들죠 어르신이니까 여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좀 합시다 저는 영화 보면서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왜 없어 직업에 귀천이 있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손주에 대한 사랑으로 본인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지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일이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면서 본인은 되게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밤에 자다가 자기 오른손 보고 잠에서 깨거나 뭐 몇 번씩 더 씻는다던가 뭐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서 아마 본인도 아주 감당하기 힘들었겠지만 기차 타러 갈 때 런던 들어가는 기차를 타러 갈 때 서성거리잖아 이렇게 기차에 누가 아는 사람이 플랫폼에 서 있거나 이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숨거리고 이러면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근데 일을 하면서 약간 또 자아를 찾는 그 과정들이 또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그렇죠 맥이 스스로의 그러니까 동네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서로 간에 너무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친구들이 쟤는 도대체 어디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 안에 굉장히 이렇게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렇죠 말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거에 천착해 있다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의 어떤 이게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키에게도 그렇죠 사장에게도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생길 줄 몰랐던 거지 이 맥이라는 그렇죠 그냥 종업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나게 막 진짜 열부를 내잖아요 가서 거의 난동을 피우다시피 하고 나 안 간다 호주 안 간다 이 돈 다 이 더러운 돈 이 더러운 돈 다 엄마한테 엄청나게 상처 주는 얘기잖아요 창녀라고 하잖아 엄마한테 네 그랬더니 엄마가 야 창녀는 좀 너무했고 난 창녀는 아니고 그냥 섹스 워커라고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유사성행위 종사자 근데 엄마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죠 호호라고 근데 이 아들의 심정도 일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무슨 청천벽력 아니야 근데 저는 저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거기서 엄마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진짜 못난 놈이다 그렇지 못난 놈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되게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 애가 아팠기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감정적으로 도리어 근데 그 며느리는 거기서 정신 차려 시어머니 그걸 보고 시어머니의 노력에 놀란 거죠 깜짝 놀라고 거기서 걔가 애가 철이 들어 며느리가 며느리는 도리어 거기서 달라지죠 저는 그 장면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뒤를 밟다가 낮에 헌한 이제 오후쯤에 섹시홀드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건물 뒤에 숨어서 밤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그 섹시홀드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문을 열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마주치는데 저는 딱 마주쳤을 때 제가 그냥 가지마 그냥 가지마 계속 외쳤거든요 속으로 누구한테 아들한테 너 씨 엄마 저 외면하고 그냥 가지마 나가지마 이랬는데 아니다랄까 아들이 아주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시피 그래서 나가버리잖아요 진짜 못났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못난 놈이 있나 아 그건 못난거야 그건 못났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 못났어 아들이 아니 근데 지능이 울어 아니 뭐 걔가 못난 거가 뭐 죄야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그 아들한테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손자 때문에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건데 하 진짜 우리 엄마 하면서 진짜 엄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내가 그걸 유보한 거지 그게 유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그 시간이 필요했고 또 며느리가 설득을 하잖아 나는 그 말이 되게 와 닿았는데 그 며느리 싸가지 없는 그 개가 폴한테 우리 저 애를 위해서는 우리 정말 생명도 던질 각오를 하자고 얘기했잖냐 그러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그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걸 실천하신 분이라고 그렇지 확실히 이 마누라가 이 빠른 얘기를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폴이 거기서 맞아 그렇지 이런 표정이야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앰뷸런스 앞에 그 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아들이 엄마 마음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게 또 남자가 여자 마음 또 이해 못하는 것도 비슷해요 참 그래요 왜냐면 이게 되게 예민한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 엄마라는 거 엄마라는 부분들 그렇게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나는 폴의 이것도 일변 이해가 가요 하여튼 저는 엔딩 아니었으면 그냥 죽여보려고 했어요 엔딩만 아니었으면 걔는 그냥 불쌍해 나는 그때 그 엄마한테 불쌍하긴 하죠 걔가 아파서 걔가 불쌍한 거죠 지쳐있는 건 확실하고 지쳤고 그런 묘사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참 이 영화 진짜 저예산 영화고 진짜 이번에 저예산 영화 많이 하네요 저예산 영화고 애들이 참 뭐 이렇게 대단한 씬도 없어 그냥 그 섹시월드와 저기 맥이네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그때 주간에 트리퍼들이 좀 나오는데 뭐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그냥 뭐 그렇죠 걔네들 그렇게 놀아봐 거기서 이리나 팜이 점점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는 거야 이 이리나의 이리나의 손길을 받아볼다는 남자들이 줄을 줄을 서시오 줄을 엄청 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 업소에서 상대 업소에서 이제 그렇죠 스카우트 제이가 이리나 한번 가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제이도 오고 근데 이제 이리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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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의 15% 애들을 교육해 달라는 거야 네 교육해요 교육 15% 조교 너가 먹고 비즈니스마인드가 있어 건너편 앞서 그리고 완전 그 업무 환경 같은 것도 엄청 좋게 다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 줬으니까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 업소에서 그 상대편 업소에서 뭐 이리나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이렇게 무슨 따로 존을 만들어 놓죠 공간도 만들었어 이리나를 스카우트 존경심까지 표현한 거잖아 사실 이리나에 대한 대단한 거죠 대단해 근데 근데 이리나가 딱 그 제안을 받고 미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미키가 근데 되게 냉정하게 갈 거면 갈 때 말하고 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차갑게 대하니까 아 그냥 나가버리죠 미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아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쫓아가서 둘이 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해요 네 약간 로맨틱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라고 얘기하니까 남고 싶다 그렇죠 당신과의 의리가 있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리나팜 미키가 일하는 거 6,000 파운드 6,000 파운드를 10주인가 두 달 반 정도 일하고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뭐 물론 큰 돈이긴 하겠지만 얘 지금 이 스킬이나 이 평판으로 봐서는 스카웃을 당할 만해 이 따따블도 줄 거 같아 만약에 그렇죠 뭐 그런 규모의 그런 거가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스카웃제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 업소 매니저급으로 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우리 미키 사장도 직접 경험해 보고 그렇죠 그리고 큰 돈을 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렇죠 다들 코인 노래방처럼 그런 거 보면 좀 쪽팔려요 저는 민망하지 사실은 좀 민망해 아니 참 우리가 남자로 생각하는 게 좀 쪽팔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이거 식욕 성욕 이런 거를 근데 어찌 됐건 좀 뭐 이런 내용인데 절대 어둡게 그리거나 되게 뭐 가슴 아프게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발랄하다고 좀 느껴질 정도로 아니 근데 음악이나 이런 것도 좀 어둡고 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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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되게 강인한 영화 같아요 예 강인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 10년 전에 봤는데 이 영화는 본 순간 잊히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나는 마리안 페이스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이건 아니지만 잘 알았으니까 음악도 많이 알고 내 This Little Bird 이 노래 했잖아 근데 중학교 때 진짜 좋아하던 노래야 마리안 페이스블 노래 This Little Bird 보고 여기서 그냥 1위나 팜인 거야 매기가 된 거죠 뭐 마리안 페이스블이 엄청나 연기를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되게 순박한 할머니 역을 한 거야 근데 이 영화가 이상하게 안 잊혀요 이 영화는 근데 이렇게 추천하기는 약간 그렇잖아 여자들한테도 그렇고 아니 근데 1위나 팜은 내가 항상 추천하는 목록에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많이들 추천해서 많이들 보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 저거였어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좀 자연스러워 아까 전에 저기 할머니가 약간 또 자아를 찾는 그 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릴 적부터 이제 같이 커온 그 동네 친구들 얄명한 아줌말들 별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거기서 자기 직업을 고백하는 시간 친구들 앞에서 저는 이 씬이 너무 통쾌해서 아주 통쾌해서 그냥 냉수 먹은 거 같아 그냥 한 사발 그냥 근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단발머리 그 친구가 맨날 친한 친구 제 베스트 친구였잖아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망신을 주잖아 나쁜 아줌마를 가게 안에서 근데 뭐 망신을 주는데 거기서 또 매기가 그냥 통쾌하게 매기는 장면이 있고 나 다 알고 있었어 그 장면도 시원했어요 난 그 아줌마들 그 통쾌한 그 씬 그게 저거 생각났어요 그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아 예 그 명장면 쉐임 온 유 쪽팔린 줄 알라고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 물론 여기 이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에버리지 아줌마들이야 모이면은 더 이렇게 아 못된 거예요 에버리지 아줌마들이 모이면 다 이래 야 그 학부형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에버리지 이러면 못된 사람들이에요 에버리지 이거 에버리지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엊그저께 저 석촌수 앞에서 뒤에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진짜 성악설이 맞구나 그 진짜 멀쩡해 생긴 학부형들이야 근데 자기네 반 애들이랑 선생이랑 어떤 다른 학부형 욕을 하는데 와 진짜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는구나 보면은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그게 상승이 되더라고 뒤에서 커피 마시면서 나는 이쪽 우리 테이블 얘기 안 듣고 거기 뒤에 얘기 듣고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줌마들이 악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서로 그게 있어 개구리들한테 돈 던지고 킬링 머킹버트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진심이 아닌데도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나쁜 친구였던 거죠 결국엔 서로 부모님들은 제가 나쁜 친구라고 하는데 지 애가 다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그 상점에서 그 키 큰 친구는 자기 남편하고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계속 같이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렇죠 백포처럼 자른 거지 저는 그래서 맥이가 거기서 그렇게 한 방 또 날릴 수 있던 것도 결국 자기가 이 직업에 아주 떳떳하고 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만큼 또 왱키 위도라고 하잖아요 아주 뭐 속 시원했습니다 엉덩이 때릴 때 좋아한다고 왱키 위도라고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데 딸과부? 나 딸과부야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휴식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참 우리가 박수 쳐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아들이 자기를 미행해서 까졌지만 아들이 안 왔으면 평생 비밀로 했겠지 그리고 올리한테 우리 비밀로 그런 목적이 그런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숭고하죠 네 진짜 뭐 너무나 정당하다 못해 진짜 숭고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랑 며느리 손자 다 호주로 보내고 호주로 가는 그 공항 차를 보내고 앰 elaborate 그리고 자기는 그 짐을 돌돌돌돌돌 끌고 섹시월드로 돌아가잖아요 섹시월드의 미키같아 미키는 거기 서가지고 서성서성 거리는데 사실 그게 돈 떼었을까봐 그렇게 기다리는게 아닌거죠 미키는 사실 보면 약간 산두수전 닭이었고 어둠의 젊었을 때 깡패짓도 했을거 아니야 근데 미키가 중간에 맥이한테 사진을 보여주는거에요 해변에 짓는 집 이 사람도 되게 순박한거야 험하게 살긴 했지만 여기저기 문신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 해가지고 빨리해서 자기는 거기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엔딩 씬을 보면서 같이 가서 살 사람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당신은 나의 동반장 아 근데 그 장면 마지막 장면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미키가 딱 맥이를 보자마자 하는 행동 그래서 저는 너무 약간 놀랬거든요 그 장면에서 저는 예상 못했어요 그럴줄 몰랐어요 미키가 그렇게 행동할지 몰랐는데 미키가 그런거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라면서도 가습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감정이 발전했구나 저도 둘 사이 관계가 이제 저렇게 서로를 그랬구나 약간 클리셰 아닙나요 끝에 아니 근데 이게 젊은 남녀가 섹시한 남녀들이 그렇게 사랑을 발전시켜서 이런게 아니고 그렇죠 나이가 그렇죠 4년 전 다 겪은 그리고 마리안 페이스북이 이 영화 찍었을 때가 60 환갑이 지나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7순위 지나갔겠네요 나이가 근데 뭐 젊었을 때 하도 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아주 뭐 어디 영화제 나오시는거 보니까 정정하시더라고요 항상 사진을 보면 손에 담배를 들고 있어요 마리안 페이스북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최근에 담배를 끊었다라는 뉴스로가 있더군요 직업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는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직업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게 직업이 되는거잖아 진우기가 오늘 11시에 나타났지만 진우기에게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밖에 없는거지 너는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지금 하는 일이 그 양면을 다 채우고 있느냐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이나 팜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거를 뭐 즐기면서 하겠습니까 즐기는 것보다는 발견이죠 세상이 일이 항상 즐거운 일은 없어요 즐거운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한 7대 3 정도만 되면 좋은 직업이죠 즐거운 순간이 3만 돼도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엔딩이 여러가지로 사실 많이 남아요 왜냐면 그 엔딩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일이나 팜 우리 맥이는 자기 삶을 찾아간 거거든요 손주는 그렇게 해서 병원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나는 이제 내 삶 찾아가겠다 딱 이걸로 보여져서 저는 마지막 신이 훨씬 더 당당해 보이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우리 유사성 이거는 지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 지누가 너 야 너 과자 먹고 있었네 이거는 질문을 안 하는 걸로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거 저 호스트 할 거냐 물어봤었잖아 우리 못하구요 근데 아니 호스트가 있었어요? 아 미안하다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세션? 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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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몸을 팔겠냐 할 수 없을 거 같아?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이건 남녀의 그거 다른데 이리나 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 저게 어차피 뒤에 이리나 팜 쪽은 안 보이니까 남자가 해도 상관없는데 진욱이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편집할 거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편집할 거에요 어떻게 해야지 편집할 거에요 손도 부드럽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건 장담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직업 이건 선택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 내가 설령 돈 받아내는 아주 악독한 직업을 갖게 되는 한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할 수도 있죠 그건 장담은 못 돼 그러나 사실 그건 정확히 어려워 우리가 이 질문은 사실은 이런 영화의 상황 다 배제하고 단순히 딱 이 직업만 놓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잖아요 저는 일단 거절하는 걸로 저는 일단 거절 난 좀 기울인데 저는 섹시월드 안 가는 걸로 너는 그쪽 구멍 반대쪽에 있는 걸로 하여튼 아주 우리 맥이 마리안 페이스플의 아주 가슴 아프지만 훈훈한 그러나 좀 민망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손수건 준비하십시오 중간부터 눈물 났는데 제가 제가 좀 완전히 몰입했나 보네 저 거의 거의 울면서 봤어요 진짜? 그 정도요? 저는 좀 또 애가 나이가 올리 나이가 올리가 약간 은호랑 비슷한구나 은호 나이잖아요 거기서 감정이 됐구먼 그렇죠 아니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은호 할머니로 할머니로 우리 엄마나 장모님도 저러실 수 있겠다 진짜 저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혹은 또 아들로스도 저러면 안 되지 은호 엄마랑 같이 봐야지 아무튼 뭐 부모님들이 손자들 평소에 예뻐하시는 그런 거 제가 보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실 분들인데 그런 생각이 가진 게 없어서 이게 가능한 그것도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 맨날 그렇잖아 무슨 며느리가 땅 있는 시아버지한테는 뭐 좀 사둑해 드리면서 자식들이 다 그렇죠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해주는 거는 그걸 고마워하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그런 바보 같은 시간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얘기지만 그 정서는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요 느낌 정서 이런 거 자식 사랑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 남님 같지 않은 게 내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그런 거 썼는데 자식의 자식 농사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애 키우는 거 자기 딸의 애를 또 할머니가 키우는 거야 자기 딸 다 키우고 나서 그런 광고도 있었고 그 양희은 노래 나오면서 아 저 그 광고 보고 또 울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정서 이게 지금 걔는 나중에 커서 그거 안 할 거란 말이지 이 할머니들은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가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그 내리 사랑의 그 하나 없음에 참 우리는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그게 참 그 인생은 그건데요 어머니 인생인데 진욱이는 효도하고 잘 사는 거 같아요 너 빨리 장가나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장가나 가고 어머니 딱 그 옆에서 모시고 장가 가야지 효도죠 장가 가야겠네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효도 다 했지 뭐 그냥 저기 동네 통장이나 하려고요 어머니 옆에서 딱 모시고 장가 사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정치나 해야 되겠어 서울 와서 어머니 옆에서 딱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어머니 옆에서 딱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어머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그냥 살아 빨리 이제 나가서 이제 혼자 살 건데 소개팅 무슨 소개팅이냐 취소하자 형 그러지 마요 너 뭐야 너 지구장 장가가서 애 낳고 잘 살면서 진욱이 진욱이 진욱이도 그렇게 살아야지 형들도 좀 가세요 이제 좀 일단은 4위까지 마쳤는데요 아 그렇군요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영화들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기 좋아 보이는 직업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빛 좋은 개 살고라고 남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 직업이 안에 있는 또 이 못고생 망고생 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좀 별난 직업이니까 좀 몸고생 망고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야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었나 직업이 미결처리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너나 나나 다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없었네요 저거 있었잖아요 땡큐 포 스모킹 그건 아니죠 근데 다 하고 싶긴 하지만 아니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버니까 한다는 거지 뭘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근데 몸고생 망고생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순간 벌써 아닌 거지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몸고생 망고생 몸고생 망고생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직업들이 그게 없는지 다 들어가죠 직업은 일단 몸고생 망고생인 거야 진짜 그렇게 하나요? 나는 뭐 가수 뭐 배우 이런 사람들도 엄청 고생하는 거 같아 고생은 하죠 그럼요 다 알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뛰는 장면만 나와도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뛰어 나 못 뛰어 그리고 무서운 장면 그거 어떻게 해 나 못해 저 치킨 광고 같은 거 하루 종일 먹을 거 아니에요 너는 좋겠다 하루 종일 치킨 계속 먹을 치킨 광고만 하면 얼마나 좋아 니가 싫어하는 음식을 또 막 먹는 광고로 들어오면 또 해야 돼 그런 거 피자나라 치킨공주 광고 같은 거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치킨 피자도 먹고 너는 근데 치킨집을 안 해 무용보 치킨 딱 하자니까 딱 해제니까 딱 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게 그렇게 쉬워? 치킨집 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작게 시작하자 작게 시작하자 작게 시작하자 작게 시작하자 여기 튀긴 게 하나 놔두고 그거 아시죠? 저기 저 낙하산 샌드위치 얘한테 말해 얘한테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낙하산 샌드위치 건물 5층인가 6층에서 샌드위치에 낙하산 달아갖고 밖으로 던져주잖아요 딜버리를 그러니까 그게 그게 주워서 먹잖아요 남들의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여기 옥상에서 남들의 성공 사례만 보지 말라고 그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아주 여러 가지 마케팅 다 남들끼리 치킨이 날개가 있잖아 날개를 날개를 날개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딴 데만 튀기고 날 수 있게 날개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혐오 죽음 되겠네 뭐야? 별로 안 좋아 형 저거 동물학대에 걸릴 것 같아 아 봐야야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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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틀어 노래 아무래도 틀어 방금 얘기한 가수 노래 틀어 마이페이스볼 노래 들 거예요 제일 유명한 노래 뭐예요? 좀 신나는 거 있어요? 에스티어 고스파이 아까 다 들었으니까 신나는 거 할게요 신나는 거 간대요 빨리하는 페이스볼 직업은 참 괴롭다 저 김필이 형 손 좀 주세요 김필이 형이 제일 부드러울 것 같아 어우 부드러워 이거 어떻게 좀 내가 해볼까? 야 일로와서 줄 서 야 니들 줄 서 손 내가 망로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답10 무슨 영화를 보고싶은 참관리를 할 때 가수의 기회 그 인간에 가수의 기회 롤이 형은 오늘의 기록은 네임 롤이 형이 롤이 형 이중이 형